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의료행정과를 졸업한 24살 위다현입니다. 총 수험기간은 학업과 병행하여 한 1년 반 정도 소요되었고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게 된 것은 2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 정도입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 교재를 정독하고 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교재 정독 후 1차 기출 예상 문제집을 통해서 계속 많은 문제를 복습했고 오답노트를 통해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 문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면 답안을 작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재산 보험은 기본 교재를 달달 외우듯이 외웠고 책임 근제는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을 따로 약술지부로 정리하여 암기했습니다. 의학이론은 해부 병리를 위주로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월요일, 수요일 해당 요일에 자동차 보험, 책임 근제 이렇게 두 과목을 공부했고 화요일, 목요일, 재산 보험, 의학이론 이렇게 두 과목을 병행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시간을 직접 재고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제 시간 내에 풀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시험장에서 바로 쓰기 위해서는 무한한 기본 교재 반복과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안하지만 1번부터 문제를 차례대로 풀기 시작했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적는 등 해당 문제를 빠짐없이 다 기재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 시험을 준비하고자 했을 때 주변 사람들께서 다 어려운 시험이다, 2년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준비했었는데 저도 이번 시험에 처음으로 동차 응시하고 좋은 점수를 얻게 됐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히 자신의 일가표를 작성해서 반복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수험생활이 좋게 끝날 것 같습니다. 처음 신체 손해 사정사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은 네이버 카페의 손꿈사였습니다. 해당 손꿈사에서 합격생 통계 관련된 게시글을 보았는데 거기서 인스티비를 수강하신 학생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수석 합격자가 있다는 사실에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활 동안 해당 과목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답안 작성 요령 그리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모르고 시험에 응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무한한 격려와 지지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45회 손해 사정사 여러분 포기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정한 일가표대로 최소 공부 시간을 지켜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합격의 길에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